위쪽장 박상영 귀하를 국민권익위원회 성령 홍보대사로 촉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령훈 박상영 선수와 위원장님의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님, 기조실장님, QE 관계자분과 함께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선수 다음은 청년 홍보대사로 부축된 박상영 선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인 선수 박상영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자리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홍보대사로서 이제 청년하고 정정당당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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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